네, 오늘 경사 날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인데 오늘 정말 우리 훌륭한 멋진 황금손들이 로또 터로트에 선정이 돼서 오늘 녹화하러 온 기회에 오늘 우리 올 8일 어버이날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딸, 우리 딸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누구 딸이라고요? 대령님 딸. 네, 육해공 대령가수 이대령 딸, 따님이 우리 송감독님하고 부감독님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또 함께 우리 터로트 방송에 오신 우리 황금손님들하고 같이 한번 케이크를 자르도록 하시죠. 우리 송감독님 오늘 기분이 좋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훈 선생님 한번 황금손님 시작해서 노또 트로트 방송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멋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좋네요. 저는 1970년대, 80년대 그룹 사운드 훈이와 슈퍼스타의 리드시원 오라리오 부른 김훈인데요. 요즘 보낼 수 밖으로 KBS, MBC, SBS, 원흥방송, 불교방송, 차트코리아 순위 1위를 4개월 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 노래를 많이 불러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낼 수 밖에 대박나시길 기원하고 우리 검소연, 검소연. 선배님 꼭 대박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검소연입니다. 노적봉 사랑을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랑의 노타리 또 에라 가보자 등 여러 곡으로 활동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검소연 화이팅. 또 우리 박선호. 너의 남자로 살고 싶다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선호입니다.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날 겁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우리 TKBN, 우리 송감독님, 부감독님 고생하신다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딸이 보낸 케이크인데 좀 다음에는 멋진 우리 파티 선상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우리 촛불을 끄기 위해서 이 불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넷, 아유,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우리 김훈 황금손, 우리 박선호 황금손, 금소연 황금손 우리 로또토로토 방송 대박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오늘 축하 연기가 아주 멋있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감독님, TKBN 방송 송감독님께서 이 케이크를 자를 때 우리 같이 손을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위에다 대고 자, 요렇게 자, 케이크 자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 네, 로또토로토 방송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네, 오늘 1등 꼭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5월 8일 케이크팅을 했습니다. 네, 박수! 네, 고맙습니다.